누구야? 누구야? 조용히 해. 아빠, 돼지 자고 있어. 여보, 어서 오세요. 아빠, 이거 봐. 내가 빗었더니 쓰러졌어. 아빠한테 인상도 하고. 아빠, 안녕. 아빠, 아빠한테 인사 좀 하고 지기야. 잠깐만. 아빠보다 돼지가 좋아? 왜 아빠보다 돼지가 좋아? 아빠보다 돼지가 좋아? 아니, 아빠가 훨씬 좋아. 빨리 숙여.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. 먼지 많이 없어졌지. 방금 대답했죠? 꽃순이 공주님이. 아직 침대에 누워 계시는구만. 기다리고 있어, 먹으러. 이 집에선 아침이면 새 식구가 다 나를 돌봤던 것 같은데. 꽃순이. 잠시만요. 관심에서 튕겨. 내가 이 케이지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까봐. 아빠. 와. 이 집에 늘 띄굴띄굴 굴러다니고 존재감이 좀 투명인간처럼 희박하고 그런 수컷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4위 맞는데 어쨌든 네가 4위가 되면 내가 5위가 될 생각은 없다는 그런 정도? 꽃순이 목욕집 시키면 안 될까요? 계속 비키는데 계속 비듬이 막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? 그러니까 시켜야지. 엄마! 저거 가! 나라와 먹으러 더 많이 들어. 야. 이거 입으니까 왜 이렇게. 도축업자처럼 보이지 않나? 야.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야? 응. 재변이 한대했어. 여기 화장시는 걸 인지했어 얘. 그니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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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사람도 왜 엄마같아 잘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영리하고 그리고 이 녀석 건강할 것 같기도 하고 잘